새해를 맞아 제주도장과 의정, 교육행정 현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대담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원희룡 제주도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도 짧게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 먼저 도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코로나로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요. 올해도 코로나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일상이 멈춤을 겪으면서 경제도 위축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벗어나고 경제도 힘차게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도민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도민들께 코로나19 같이 이겨내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제주는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지난달에 비하면 확진자가 감수세에 접어든, 확산세에 꺾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나오면서 조금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연말연시 방역대책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집단 감염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사우나, 노래방, 학교 등등 그렇게 해서 정말 그때까지 70명대 유지되던 것이 한 달 사이에 한 300명가량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특히 크리스마스 전으로 도민들도 정말 불안했고, 저희들도 비상 대체를 했는데, 그 후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서요. 현재도 하루 평균 한 5명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한 자리 숫자. 그런데 대부분이 그동안 집단 감염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시켰다가 해제하려고 검사를 해보면 양성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추가 확진은 하루에 한두 건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3차 대유행의 고비는 일단은 진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여러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멈추다시피 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한 10개월 정도 잘 지키다가 3차 대유행에서 제주도가 뚫렸었는데요. 이게 또 일상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또 완화시키면 언제 뚫릴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경제활동의 위축 또는 일상생활의 거리 두기와 멈춤 이런 부분하고 방역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근절할 때까지 또 지사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백신을 대다수가 접종을 해야 사실은 저희들이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언제든지 조금 방심하면 바로 또 확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백신 얘기하셨는데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쯤에는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와 맞물려서 제주도도 같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백신은 여러 가지가 있고 백신마다 접종 방법이나 보관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숫자도 우리 아스트라 백신 같은 경우는 2월부터 나온다고 합니다만 이제 좀 더 면역률이 좋은 이쪽은 가을 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은 주로 의료진 내지는 우리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취약자들부터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접종센터라든지 교육, 보관 이런 문제를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당연히 우리 중앙방역당국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이 본격화되려면 아무래도 여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봄, 여름은 일부는 백신을 맞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아직 맞고 있지는 못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접종이 시작돼도 방역이 완화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요.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또 확신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정말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도 준비하는 것 같고 제주는 또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3차까지 나갔죠? 네, 제주는 연말까지 3차 지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부의 4차 지원금 준비 상황을 보면서 또 제주도는 그의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또 그와 별도로 제주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나 준비는 해놓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 좀 대봐야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줄지 선별적 지원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그렇고 현재는 추가 재원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 또는 현재 영업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문 닫게 했고요. 또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고 지금 생계 활동을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그걸로도 부족할 거기 때문에 제주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어떤 고통에 맞춘 제주 나름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저희들이 늘 검토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도 많은 도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지사님의 어떤 대권 도전 선언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중앙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우회적으로 대권 도전을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는데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으셨잖아요. 새해인 만큼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아직 대선에 대해서 실감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도지사가 대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거치고 나면요. 7월에는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제가 소속된 야당에서도 11월까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가을, 겨울은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제주도 전체도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제주도 지사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할 때부터 과거에도 대선의 젊은 주자로서 도전한 바가 있고 저는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의 큰 꿈과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이 되면 경선 후보로 등록해서 야당의 대선 주자로 뽑히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11월에는 야당의 대표 주자로 선출될 보관과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때에 맞게 적절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노라.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대외적이고 전 국민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자들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들은 4월, 7월 이걸 거치면서 될 거고요. 현재는 코로나로 지금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주도가 3차 유행에 좀 뚫렸다가 지금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어느 정도까지는 진정을 시키는 게 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범야권으로 후보군들을 쭉 나열해보면 현재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도는 제일 높잖아요. 격차가 좀 있는 편인데 경선에서 좀 승리하기 위한 어떤 보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는 우선 야당에서의 경선은 4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당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도 어떤 국민들이 제대로 좀 비교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지지율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중앙정치에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일리일비 하진 않습니다만 상황이 왔을 때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또 그런 리더십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4월, 7월, 11월 이 결정적인 순간들에 우리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존재감으로 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접점을 늘린다고 혹시 도민들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현재를 소홀히 아는 건 아니죠. 저는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빚어진 제주 경제의 어려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저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요. 또 제주의 난개발 차단이라든지 또 제주의 주요 현안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갈래를 잡을 것들을 갈래를 잡고 책임을 다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공항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이공항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준비하다가 원래 1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안심번호 때문에 언론사에 위탁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의를 거의 다 했다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아직 지사님의 최종 싸인만 남았다. 이렇게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저한테 결정이 넘어온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뭐 이런 데가 휴대폰 개인정보를 과연 어떤 경우에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 도와 의회가 합의했던 방식은 일단은 벽에 부닥친 상태고요. 저희는 그래도 원래 합의대로 해보려고 선관이라든지 중앙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최종 결과를 놓고 과연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의회나 의회와의 합의나 아니면 국토부나 당정협의회랑 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연말 방송기자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여론조사 전부터 좀 김 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뜻은 과연 여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어차피 이 사업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라는 뜻인지 아니면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지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공항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지 좀 어떻습니까? 공항은 제주도가 한다 안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단돈 이론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토부의 사업이고요. 또 국토부에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절차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이 되든 그다음 추진이 되든 이건 국토부가 하는 겁니다. 대신 이게 제주도에서 또 제주도의 원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의견 또 제주도의 중간에서의 역할 과정상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여론들을 저희들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충분히 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글자 한 글자 손 안 대고 저희들이 전달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결정은 참고한다는 게 그걸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오차범위라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범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또 국토부가 또 성산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여론 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면 찬성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데 잘 참고를 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여론조사가 무슨 심판이 다수결 결정하듯이 만약에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라면 차라리 주민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주민 투표가 현재 법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의미에서 여론조사를 저희가 아무런 선입관 없이 취합을 해서 전달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른 판단은 국토부도 상식이 있고 국민의 민의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나름대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부분을 믿고 가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해 10월에 송악산 선언을 발표하셨잖아요. 선언하시고 나서 이후에 후속 대책들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아직 비자립로 확장공사에 대한 뚜렷한 윤곽은 안 나왔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비자립로는 우선 삼나무 숲을 벌췌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으로도 좀 많이 걱정을 샀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가 보면 구조나 성산,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지역 주민들은 빨리 해라는 거고요. 또 환경단체들은 거기에 쇳동구리라든지 이런 동물종 생태계를 가급적 최대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서 팽팽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주무관청인 영상관 환경청 여기에서는 아무튼 갈등을 좀 좁혀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가 무슨 방안만 내면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반대 단체들 그다음에 환경청과의 실무적인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결론을 내리면 그다음에 더 이상 큰 갈등을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관 그리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반대 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가급적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협의 과정도 필요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좀 뜸을 들여서 잘 익은 상태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 특별법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결국 이번 임시국회 때 4.3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어요. 오늘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이제 위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여기서 다시 더 충분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기재부가 굳이 위자료를 고집하는 속내가 저는 사실은 짐작은 돼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배상금이라고 했을 때는 4.3 때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받았던 나름대로 기준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위로금 내지는 위자료라고 했을 때는 그 산정폭이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의 재량폭을 정부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재정 부담 때문에 계속 반대해왔던 게 기재부나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위자료라는 걸로 확정을 지어버리면 가급적 금액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단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로서도 위자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는 이게 나중에 후일에 과연 어떠한 결과로 올지에 대해서 사실은 안심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유족들께서는 어찌됐건 동의를 하셨잖아요. 유족회의 입장에서는. 유족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일단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벌써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올 한 해 가장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 도민들께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확산되면 경제도 더 위축되고 거의 제주도의 관광산업 1차 산업까지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 방역이 경제 대책이다. 또 방역이 민생 대책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제주의 코로나 안전 지대로의 신뢰와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고통스럽지만 협조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원래 제주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힘내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올해는 더 도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